NX300에는 포커스 피킹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MF 촬영시 초점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. 기본적으로 검출 감도를 높음, 보통, 낮음의 3단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검출을 했을 때 표시되는 색상을 흰색, 빨간색, 녹색을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커스 피킹은 AF가 아닌 MF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아까 지정해놓은 빨간색 색상이 초점에 정확하게 맞아질수록 보다 분명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MF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기한 직관적인 확인을 도와주는 새로운 기능을 포함시켰고요. 이 기능을 시트샷에서 좀 더 정밀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MF 어시스트 기능의 5배 또는 8배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확대를 자동으로 5배 또는 8배를 해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MF 촬영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